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3월 25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. UBC 울산 방송은 선거 기간 시작 사흘째인 오늘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김주홍, 천창수 두 후보는 상대 공약과 교육 철학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. 배대원 기자입니다. 토론회 시작부터 두 후보는 노키 전 교육감의 선거 영향력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후보자 본인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울산 교육감은 부부 간에 세습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. 저는 편협한 진정 논리에 갇혀 편을 가르지 않을 것입니다. 노키 교육감이 그랬듯 아이들만 바라보겠습니다. 김종 후보는 천 후보가 기초학력 부장만 중시할 뿐 우수 인재 교육, 이른바 수월성 교육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우수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다시 말씀드리면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학력이고 공인교육에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. 그 이후에 수월성 교육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천창수 후보는 김 후보에게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왜 인연 편향적이냐고 물으며 날을 세웠습니다. 자기 권리를 몰라서 그냥 당하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왜 인연 편향적인지. 학교에 교비를 써서 그 시간을 5시간씩이나 일률적으로 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. 선택의 여지가 없이.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.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김주홍 후보는 학생안전경찰대 창설을, 천창수 후보는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 설치를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. 교육감으로서의 강점으로는 천 후보는 교육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임을 강조했고, 김 후보는 시청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. 또 두 후보 모두 과밀학급 해소와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UBC 뉴스 매대원입니다.